돈박 너무 불쌍하잖아. 돈박 무슨 죄야. 아, 돈박이래. 다음 라운드에 도전에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드리는 조건으로.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부담되네. 돈박 완창 미션. 음악 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담배 연기 속에 창가에 기대앉아 하늘을 바라보면 수줍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는 노을이 나의 뺨에 입맞춤하고 가지 큰 길 너머로 가로등뿐 하나 둘씩 달가오는데 됐다, 됐다, 됐다. 좋다. 됐다, 됐다. 먼 곳으로 가는 기차는 진한 추억들은 후회 속에 싣고 떠나네 나를 데려가줘요 정빈 어둠 속에 나만 남겨주지 말아요 나를 데려가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슬픈 달이 뜰 때 눈물 지으며 혼자 잠들기 싫어요 나를 데려가줘요 오케이, 멋지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부르니까 좋네. 네, 좋네요. 이렇게 했으면 퇴근이었네요. 그래도 덕분에 존박 씨가 완벽하게 완창을 해가지고 8시... 존박은 무슨 죄야? 존박은 기억력이 더 좋아질 거야, 오늘. 뇌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느낌. 그래, 견과류 지금 호두 한 100개 먹는 거야, 지금. 그래, 견과류 지금 호두 한 100개 먹는 거야, 지금. 그래, 견과류 지금 호두 한 100개 먹는 거 한글자막 by 한효정